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이 시각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기가 끝나는 오늘 밤 12시 자동 종료되지만, 모레 시작될 8월 임시국회도 여야 간 정쟁으로 얼룩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공세에 맞서야 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시작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6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경제발전과 사용자의 이익을 핑계로 노동자의 권리를 뒤로 미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과 폭력이 사회 각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국제 경쟁력을 악화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 12시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된 뒤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모레 표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야권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개의 특검, 4개의 국정조사 추진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국정농단 세력이 국정을 주모르고 있었다는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체제를 완성한 국내임은 법안 처리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에선 한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며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는데 한 대표는 당내 토론을 우선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 체제가 당 결속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가 당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방통위는 또다시 1인 체제가 되면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는 주요 안건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여야 모두 상대탑만 하고 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탄핵안 가결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현재 방통위는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김태규 부위원장 혼자 남았습니다. 방통위는 위원이 2명 이상 있어야 회의를 소집하고 의결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5인 체제인 방통위가 2인 체제에 있다. 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데 따른 겁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민주당 책임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것은 국회의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추천 인사를 임명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본인이 위촉하고 선임해야 될 분들 본인 마음이 안 든다고 임명 안 했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믿고 어떻게 추천합니까? 방통위는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고 야당과 여당이 각각 2명과 1명을 추천하는데 현재 국회 추천 3자리 모두 비어있습니다. 여당 몫은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을 거부했고 야당이 추천했던 최민희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야당 몫 남은 한자리는 지난해 8월 임기가 끝난 뒤 야당이 추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야가 상대탄만 하는 사이 방통위는 1인 체제가 되며 OTT 해외진출 지원이나 단통법 폐지 등 시급한 현안은 당분간 다룰 수 없게 됐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한증막 더위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두 개의 고기압이 이렇게 한반도를 감싸면서 열기가 좀처럼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서울은 13일째, 강릉은 15일째 열대야가 이어졌고 오늘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휴가철까지 맞물리면서 피서지에는 그야말로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얼음부터 아이까지 신호에 맞춰 붉은 토마토 더미 속으로 뛰어듭니다. 토마토를 으깨고 하늘로 힘껏 던지며 무더위도 달립니다. 토마토 날리면서 무더위도 달려가는 것 같고 사람 눈이랑 다 같이 넣으니까 재밌어요. 서울 한복판에서는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시원한 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튜브를 타고 물장도도 치며 잠시라도 더위를 잊어봅니다. 여름은 너무 더운데 시원해서 좋아요. 슬라이드도 타고 바나나 보트도 타고 여러 가지는 있어요. 오늘 경남 양산이 39.2도까지 오르는 등 또다시 전국 대부분에 빨갛게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찜통더위에 축제장과 수영장, 바닷가에는 구름 인파가 몰려 해운대에만 오늘 하루 20만 명 넘게 다녀갔습니다. 오늘 폭염이라 더웠는데 바다에 들어가니까 너무 시원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한반도 상공에 고온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겹쳐져 있는 이중 열 커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은 낮에는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폭염이 밤에는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유선 이승훈입니다. 우리 국민의 대표적인 휴가지였던 제주도가 바가지 요금 때문에 외면을 받고 있죠. 위기감을 느낀 제주도는 피서철 가격 인하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가보니 크게 변한 건 없었다고 합니다. 소비자 탐사대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3일 피서철 요금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이용객이 몰리는 해수욕장의 파라솔과 평상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주요 해수욕장 10곳에 파라솔 대여료를 하루 2만 원 이하로 묻겠다고 했지만 현장 사정은 달랐습니다. 제주공항에서 5km 떨어진 해수욕장입니다. 파라솔을 3시간 빌리는데 2만 원을 요구합니다. 해수욕장 주변엔 2시간당 2만 원이라는 안내판까지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제주도는 하루 6만 원이 넘는 바닷가 평상 대여료를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대놓고 무시합니다. 피서객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해변에서 식사와 음주를 할 수 있어 늦은 밤까지 손님이 몰리는데 가격은 어떤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일 안주는 4만 원, 전복 토종닭은 10만 원입니다. 탕수육은 5만 원을 받는데 일반 중국 음식점과 접시 크기부터 다릅니다. 외부 음식을 먹으면 자리세 1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경고도 따라붙습니다. 마을회가 축구장 절반 크기인 해수욕장을 여름 성수기 내내 독점하기 위해 지불한 돈은 568만 원입니다. 하루 6만 원 정도를 내고 해변을 독점하면서 피서객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주도는 시장 자율로 책정되는 피서용품 대여료와 음식값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요금인하에 참여하는 마을회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가격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윤재민입니다. 유튜버 쯔양을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유튜버가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의 변호를 맡으면서 쯔양의 사생활 내용을 유출하고 협박한 변호사의 영장 기각됐습니다. 법원 판단은 어디에서 갈렸는지 곽승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챙긴 혐의로 이미 지난달 26일 구속된 유튜버 구재혁. 또 다른 유튜버 카라큘라는 구재혁의 공갈 협박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저는 결코 쯔양님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카라큘라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모 변호사는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를 맡으며 알게 된 쯔양의 사생활 관련 내용을 구재혁에 넘기고 쯔양을 협박해 2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기각했습니다. 쯔양은 일부 유튜버들로부터 제기된 명의 도용과 임신 중절 수술 의혹 등에 대해 추가로 해명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제가 몰랐더라도 명백히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성폭행 정황이 담긴 녹취도 공개한 쯔양은 원치 않는 임신이어서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SNS에서 이른바 룰렛 계정으로 돈을 가로채는 신종사기가 성행한다는 뉴스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런 사기성 룰렛 계정이 한 SNS에서만 5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신고해도 계정은 버젓이 살아있고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달라질 기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구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명 SNS에서 룰렛이라고 검색하니 50여 개에 달하는 계정이 나옵니다. 하나같이 돈을 보내주면 최대 100배까지 당첨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하지만 당첨금은 지급되지 않고 환불 요구에도 이런저런 핑계만 대며 꿈쩍하지 않습니다. SNS 약관에는 사기적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지만 피해자가 SNS 운영업체에 신고해도 계정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이런 불법 룰렛 계정을 인지하고 있고 통신심의소위원회에도 비슷한 종류의 안건이 올라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정 삭제와 수사협조 등은 해외 SNS 운영업체가 나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사이버 업체들이 특별한 안보라든가 관련된 것이 아니면 협조할 관심과 의무 자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지난 3월까지 6개월간 붙잡은 사이버 도박 운영자와 이용자 등은 2,900여 명에 이르는데 사이트나 서버 개설조차 필요 없는 SNS 룰렛 계정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TV조선 구장입니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흉기를 사용한 살인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웃을 또 서울 한복판에서는 여성 미화원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모두 뚜렷한 범행 동기가 없습니다. 이런 걸 이상동기범죄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런 상황이 오면 뛰고 숨고 신고하라고 하지만 이게 과연 해결책인지는 의문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이상동기범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이웃 주민을 1m가 넘는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37살 백모 씨는 이해할 수 없는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저는 나라를 팔아먹는 나라를 중국과 함께 팔아먹는 중국 국가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어제 새벽엔 서울 한복판에서 71살 리모 씨가 여성환경미화원을 살해했는데 물을 주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난해 길을 가던 시민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33살 조선과 차량으로 인도에 뛰어든 뒤 흉기난동을 벌여 시민 2명을 살해한 22살 최원 정도 처지를 비관하거나 피해의식을 드러냈죠.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경찰이 집계한 이상동기범죄는 총 53건. 특히 조선과 최원종이 흉기난동을 일으킨 지난해 3분기엔 다른 기간보다 2배 넘게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인상착의가 좀 무섭게 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 보면 무서운 게 좀 있긴 있어요. 전에보다는 뭔가 조금 더 위험하기도 하고 조금 더 안전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2017년 영국 경찰은 총과 흉기로 공격받을 때 런, 하이드, 테리라는 행동요령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도 지난해 11월 달린다, 피한다, 신고한다, 이른바 다다다 대응요령을 만들기도 했지만 시민들에게 자구책만 요구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범정부적 치약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두목구식, 땜질식 처방만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상동기범죄 증가의 배경인 사회적 치약 요인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분석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포기 12일 만에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제 100일도 안 남은 미 대선은 공식적으로 해리스 대 트럼프의 맞대결이 됐습니다. 두 후보의 첫 TV토론에 관심이 쏠리는데 9월 4일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단독 후보로 온라인 투표를 한 지 이틀째 후보가 되는 데 필요한 대의원표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해리스는 투표가 끝나는 5일 후보 지명을 수락한 뒤 부통령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리스와의 맞대결이 확정되자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9월 4일 TV토론에 폭스뉴스와 합의했다며 펜실베니아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등판 이후 토론을 피한다는 민주당 측 공격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9월 10일 ABC 방송 대신 자신의 우호적인 방송국을 택했고 1차 토론과 달리 청중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 박빙 판세를 의식한 듯 해리스 공격에도 연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론이 성사되면 100일도 남지 않은 대선 판세의 첫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우서입니다. 중동지역은 말 그대로 폭풍전야처럼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마스 최고 지도자의 장례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이 초일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이란의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거나 각국은 자국민 철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타르 도와 최대 이슬람 사원에 하마스 지도자 하니에의 시신이 안장됩니다. 참석자들은 이스라엘의 종말이 다가온다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장례식이 마무리되면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도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미국은 중동지역에 공군과 해군 추가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각국은 중동행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자국민의 철수 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와 미국 등의 항공사들은 이스라엘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고, 캐나다와 싱가포르 항공사들은 이란 영공을 우회하거나 이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란에 여행 적색 경보를 발령하며 자국민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중동 내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이스라엘은 오늘 요르단 서안을 공격해 하마스 산하단체 지휘관 등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사원 류주현입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가 흔들린 데 이어 밤사이 뉴욕 증시도 또 폭락했습니다. 고용 지표가 안 좋았고, 중동전쟁 우려에다 일본 금리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기거나 한 번에 크게 내리는 빅컷 전망도 나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고용 시장의 악화로 투자자 심리가 얼어붙으며 밤사이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1.51%,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84%, 2.43% 떨어졌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지난달 고점 대비 10% 넘게 하락하며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실업률이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4.3%를 기록하면서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식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겁니다. 미국 최대 반도체 기업 인텔은 2분기 실적 부진과 함께 주가가 26%가량 급락했고, 아마존 주가도 8.8% 떨어졌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5% 넘게 하락하며 6만 2천 달러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앞서 비 연준은 9월 금리 인하를 공식 시사했는데, 고용과 제조업 지표 모두 예상치를 밑돌면서 연준이 한 번의 금리를 0.5%포인트 낮추는 빅컷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발표되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연준의 금리 양방에 전세계 금융시장이 촉각을 건두세우고 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주말 농장이 활성화되면서 농막을 두고 고심해왔던 정부가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뭔지, 또 기존 농막과는 뭐가 다른지 산업부 장혁수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장 기자, 일단 농막이 뭡니까? 농막은 농기구나 수확한 농산물을 보관하고, 농사 작업 중에 잠시 쉬는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간이 시설물을 말합니다. 연면적이 20제곱미터, 평수로는 6평을 넘으면 안 되고요. 주거나 상업 목적으로 쓸 수 없는 대신 보유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농막에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주말 농장 인구가 늘면서 농막에서 불법으로 취사를 하거나 별장처럼 꾸며놓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2022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농막 3만 3,140 곳 중에 절반 이상인 1만 7,149 곳이 불법 시설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이런 농막이 18만 채 정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농막 사용을 규제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네, 감사원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농지 면적에 따라서 농막 규모를 제한하고 야간 취침도 금지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는데요.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과잉 규제다. 또 주말 농부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규제안을 보려한 정부가 결국 1년여 만에 입장을 바꿔서 이번에 농촌 체류형 심터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심터라고 하면 기존에 말한 이 농막과는 뭐가 다른 거죠? 네, 12월부터 허용되는 농촌 체류형 심터는 기존 농막과 다르게 숙박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농막보다 큰 연면적 33제곱미터 10평까지 조성할 수가 있고 편의를 위해 정화주와 주차장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기한을 연장하면 최장 12년까지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농업인이 별장처럼 이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시설을 포함한 2배 이상의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요. 농림부 설명 들어보시죠. 심터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농지법상에 영농을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물 재배가 의무적으로 동반되어야 하고요. 네, 주말 농부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텐데 농사 짓는 걸 의무화한다고 해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까요? 맞습니다. 정부도 모니터링이 어려운 부분은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농촌 주민들 사이에선 쉼터를 불법 임대하거나 투기 대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거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기존 농막은 철거를 해야 되나요?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기존 농막도 입지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3년 안에 신고할 경우 쉼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갈수록 세태하는 농촌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압록강 대홍수로 북한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우리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늘 냉담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가 수해 사망자 수를 최대 1,5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렸죠. 북한은 날조된 여론이라며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춘경 기자 리포터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북한 신의주와 의주 수해 지역에서 대형 헬기들이 고립된 주민들을 구출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구조에 투입됐던 헬기부대를 방문해 구조활동을 격려한 뒤 대남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인명피해가 1,000명 또는 1,5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구조임무수행 중 여러 대의 직승기들이 추락된 것으로 보인다는 날두된 여론을 구조작업 중 헬기 한 대가 불시착한 사실은 있지만 조종사는 무사했고 주민피해도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두만강 대홍수 당시 정확한 실종 사망자 수를 유엔에 보고했던 것과 달리 인명피해 공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건데 민심 위반을 우려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뿐 아니라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들 역시 수해지원 의사를 밝힌 가운데 북한은 대남반응을 포함해 현재까지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청취구 한송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첫 번째 물음표는 커지는 필리버스터 무용론입니다.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죠? 네, 노란봉투법 통과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 2박 3일 필리버스터 오늘 밤 자정에 종료되는데요. 지난주에도 이미 방송 사법 처리를 둘러싸고 5박 6일 필리버스터를 한 데 이어서 불과 사흘 만에 무제한 토론을 진행 중인 겁니다. 힘들게는 하고 있는데 국민들 보시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이 참 많아요. 네, 저희가 본회의장에 직접 들어가서 의원들의 모습을 긴 시간 지켜봤습니다. 의원들끼리 조를 짜서 당번을 정하고 낮에는 보통 20명에서 25명 정도가 본회의장 자리를 지킵니다. 졸음을 쫓으려고 회의장 뒤에 서서 듣기도 하지만 책을 읽거나 명함을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의원도 있었고요. 한 달 전에 졸음 논란이 있었는데도 버젓이 자는 의원도 여전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SNS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거나 뉴스를 시청하는 의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책상 아래 스마트폰을 놓고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면들 때문에 국민들에게 진정성이 얼마나 전달이 될까 싶어요. 그런데 방속 4법을 두고도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결국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막으려고 했던 필리버스터인데.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무용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필리버스터는 여소여대 전국에서 여당의 유일한 무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이 강제로 끝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법 통과를 막지 못해서 여당 내에서 실효성이 있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필리버스터 이후 법안 일방처리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입니다. 당내 최다선인 조경택 의원은요. 지난 의원총회에서 무작정 필리버스터보다는 여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신중하자. 힘을 아끼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의원들은요. 초재선 의원들과 중진 의원들이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단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생각을 바꾼 의원도 있었습니다. 앞서 김재섭 의원은요. 주진우 의원의 필리버스터로 해병대원 특검법의 위헌성을 추가로 확인해 반대표를 던졌다고 했습니다. 업체에게도 위헌성 있는 조문도 하나도 없고 이게 다 맞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역설적으로 여기서 임명한 특검이 어떻게 결론되겠습니까? 또한 초선 의원들에게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한데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방송사법을 반대하는 토론을 13시간 넘게 진행해서 기록을 경신했는데 어제 박수민 의원이 25만원 지원법 반대 토론으로 바로 기록을 깼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첫 번째 물음표 커지는 필리버스터 무용론의 느낌표는 기록 깨기가 아닌 설득용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기록 깨기 또 싸움용보다는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갖춘 필리버스터가 되어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두 번째 물음표는 찐한계가 없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체제, 지도부 체제가 진영을 갖췄는데 찐한계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친한계보다 더 강성인 인사들을 찐한계 이렇게 표현해 본 건데요. 우선 한동훈 체제 1호 인선으로 박정하 비서실장이 임명됐는데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옅은 친한계로 분류가 됩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 사태로 인선이 마무리된 당 3역도 이어서 보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었고 당 살림살이 전반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 PK재선 서범수 사무총장을 임명한 데 이어서 어제 대구사선 김상훈 정책위 의장을 지명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히려 찐한계가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외라는 평이 나왔죠? 박정하 비서실장이나 서범수 사무총장 찐한계기보다는 범친한계로 분류가 됩니다. 이 공개적으로 나서기보다는 한동훈 캠프의 보좌진을 파견하면서 지원을 했었죠. 그리고 김상훈 의원은요. 한 대표를 눈에 띄게 도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개파를 뛰어넘는 인사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찐한계 의원들은 누굽니까? 한 대표를 공개 지지하며 도왔던 송석준, 또 배현진, 고동진 의원이나 한 대표가 비대위원장 때 비서실장을 했던 김영동 의원 등이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대표가 원내외 인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하며 고심했다고 하는데요. 친윤계와 대척점에 있는 찐한계 인사를 내세우면서 반발을 사기보다는 당내 통합을 우선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에도 정치 개파는 없을 것이라고 해왔습니다. 특히 별도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표 대결까지 갈 수 있는 정책위 의장의 경우에 추원을 대표와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추원의 대표는 정 의장 유임을 꾸준히 말해왔는데 최근 만찬 회동 이후에 한 대표가 협조해달라 이렇게 꾸준히 설득을 했고 정 의장이 사퇴하는 날 추 대표와 후임자를 찾는 과정도 가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한 대표는 5일 월요일에 최고위원회의를 거쳐서 친한계 원회 인사로 캠프에서 도운 김종혁 전 부총장이나 신지호 전 의원을 기용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두 번째 물음표 찐 한계가 없다의 느낌표는 개파 갈등 해결은 지금부터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 지금 당장 친윤계와 당장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일단 진용을 구축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자신이 제안했던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 어떻게 처리할지 한동훈 리더십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한송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파리에선 올림픽이 한창이지만 서울 상암에선 전에 없던 빅매치가 펼쳐집니다. 토트넘과 민회 내 대결이자 손은민과 김민재 선수의 맞대결이기도 한데요. 상암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성민혁 기자. 엄청난 더위인데 관중들은 많이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 상암벌은 다시 한 번 관중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조금 전에 양팀의 선발 라인업도 발표됐는데요. 가장 기대를 모았던 토트넘의 손흥민과 바이에른 미넨의 김민재 모두 선발 출격합니다. 폭염경보의 손선풍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양상과 부채도 필수입니다. 하지만 강렬한 땡볕보다 더 뜨거운 건 축구팬들의 열기입니다. 너무 뜨겁지만 여기 뜨거운 곳에서 열심히 달리실 선수들 생각하면 이 더위쯤 아무것도 안 인기게... 두 눈으로 선수들을 볼 생각에 더위는 잊었습니다. 이 열기보다 이 경기의 열기가 더 뜨거울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도 덥지 않습니다. 그동안 태극전사 유니폼색으로 빨갛게 물들었던 상암벌이지만 오늘은 토트넘과 미넨 유니폼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손흥민의 상징과도 같은 찰칵 세리머니를 따라해보고 김민재의 팀동료 그나브리의 국수 세리머니도 선보입니다. 캠피언스 리그에서나 맞붙을 법한 두 명문팀이 서울 한복판에서 경기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대되고요. 이런 경기를 사실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과 달리 시차도 없는 이곳 서울의 오늘 밤은 축구팬들에게 성지가 됐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8월로 들어서면서 찜통더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경남 양산은 40도 가까이 치솟으면서 올 들어 가장 더웠고요. 양산뿐 아니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낮 동안의 더위는 오늘 밤 고스란히 열대야로 이어지겠고, 휴일인 내일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치솟겠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화하고 있어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전국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동해안으로 강한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겠고, 한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청주, 광주가 2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5도, 광주 35도, 창원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에는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점에 꽂힌 화살. 그 흔한 가슴 보호대도 없던 아프리카 차드의 마다예 선수 점수입니다. 김우진 선수와 맞붙어 일찍 대진이 끝났음에도 출전 자체가 행복했고, 경기 결과는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 최빈민국에서 장비도 코치도 없이 독학으로 양궁을 시작한 그는 훈련장이 없어서 묘지에서 연습을 했다죠. 그래서 그가 쏜 1점은 가장 낮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점수였습니다. 룩셈부르크의 탁구 할머니 니시안 리아는 61세 나이에 올림픽 무대에 섰습니다. 네, 도쿄에서 신유빈 선수와 대결했던 바로 그 선수입니다. 니시안 리아는 세계 랭킹 1위와 만나면서도 그는 넘버원, 나는 온리원이라며 자신의 출전 가치를 명쾌하게 높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기는 게 아니라 참가하는 것, 성공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다. 올림픽 정신의 근간이죠. 메달을 향한 열기와 환호가 가라앉고 전해지는 누군가의 도전 스토리들. 올해 남는 잔잔한 파동처럼 따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